안녕하세요 잠깐 테트라리그로 연습 좀 해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I will do love 지무셔도 되는데 테트라리그 할거라서 같지는 안할거에요 아니 이건 공식방송이 아니라 구경할게요 감사합니다 공식방송이 아니라 저기 뭐야 디코에서 놓셔도 됩니다 바로 매치가 되네요 좋아요 한 12시 반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거에요 공부도 해야되기 때문에 연습 한 5판정도 할수 있으려나 에게 다같이 될거에요 일찍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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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어요 와..잘하는데? 안돼? 아..왜..왜 저렇게 했지? 아..바보..저끼되면 안되는데 야 그래도 위기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요 아주 좋아요 아..바꾸면 안되는데..아..바꿨다 연속기 써가지고 없애버려야되는데 아예 가라! 차탄은 내식리 아직 끝난거 아니야?오케이 와아..죽는줄 알았네 상대실수 그쵸 저거..실키 오옹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위험했어 위험해 방금전 좀 위험했죠.. 고치는 거 진짜 잘해요 아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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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잤다 이거는 아 너무 쌓기만 했어 아 뭐야 태틀 연습 30분간 하려고요 이거는 공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놓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대가 잘해 자 방심하면 방심하면 지는거야 아 진짜 안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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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죽겠다 왜 이렇게 어렵냐 죽어 자기가 죽어 와 진짜 어렵다 왜 이렇게 안죽어 가 고티나리가 저기 빌드가 없기 때문에 한방에 죽일 수 있는 한방이 없어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피드를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거다 보니까 포인트 최고방 그러네 본의 아니게 포인트 최고방 좀 됐네 그걸로 다리가 كون 다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꺾였다 야 잘한다 생대 파인트 포인트 얼마나 모았어요 맞아요 저 못해요 그래서 연습하는거에요 음.. 한판 이긴건 운이었나? 왜케 잘해? 아! 아! 모르고 실기했다 괜찮아 금방 복구 돼 아! 왜이러지? 웃겨 정신 차려 정신 정신 담딤해라 아! 아직 끝난거 아니야 끝난거 아니야 방심하지마 아직 끝난거 아니야 확실히 끝내 확실히 끝내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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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렵다 왜케 어려운거야 왤케 잘하지? 가 저리 와 안죽어 잘한다 아 아 아 왜에 아 저는 실수 나오면 안됩니다 아 아 이거는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망했어 코리 아 아 불이 쏘리 쏘리 디스스 프렉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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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치 아 유나 저기 스위치 망가져 스위치가 망가졌 때문에 둘컨이 하나 망가져 버려가지고 예스 코리 치얼 퍼미 치얼 퍼미 디스 리얼 매치 나우 어 오케이 렛츠고 하이 저거 무슨 뜻이야 배드 디아가 무슨 뜻이야 아 판단 미스다 아 판단 미스다 아 잘하는데 아 판단 미스다 판단 미스로 미네 와 왜 이렇게 잘해 와 안되겠다 와 아이안 뉴비 와 와 프리셜 뉴비 와 되게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데 되게 잘하는데 어 되게 그냥 살살하는데 야 이거는 불욕이다 한판만 져주세요 져주세요 져줘요 제발요 와 와 공격 봐봐 공격 진짜 레알 탈벌하네 얘는 못 이긴다 내가 그런거 같애 난 못 이길 필이야 앱 지금 봐주면 사는거다보니까 아 왜이래 고수양 영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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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서큘리가 뜻이 뭐야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구나 이분은 지금 봐주면 사는거니까 내가 못 이겨 어어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 야 바로 공격 들어가는거 봐라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이지만 이미 꺾여버렸어 너무 잘해 상대편이 가버려 아 젠장 왜이런 실수를 지금 실패버리면 안되는데 이 사람 지금 뒤에 노리고 공격각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실패하면 안되는데 지금이OUR 공격해 공격해버려 아 진 Veg 공격이 이렇게 안들어갈거야 이야 곧비나리 한개 여기까진가 아 왜 ed 아 실수 마이 미스테이크 봐주면서 하는거야 지금 아 이만큼의 치욕은 없지만 어쨌든 봐줘도 적당히 봐주시니까 좋아요 뉴비를 향한 배려 좋습니다 좋긴하니까 더욱더 뉴비라는 사실을 자각을 안할 수가 없구나 와 어렵다 와 한판이 안끝났어 와 어렵다 와 어렵다 와 한판이 안끝났어 가라 지금이야 기회야 아 뭐야 아 이상한거 이상하게 해버렸어 오케이 봐주면서 하는거니까 아유 참 지금 난 저분의 상대가 되지 못해 난 자각하고 있어 근데 봐줬어 와우 어 우행님 다시 오셨네 주무셔도 돼요 이거는 공식적인 방송이 아니니까 고슬레 하고싶어서 하는 방송이니까 자유롭게 있다 가셔도 되고 다른거 하셔도 됩니다 놓으셔도 되구요 관계없습니다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예 이분 저분 봐주는거라죠 솔직히 제가 이겨도 이긴것 같진 않아 아 가라 이왕이면 이겼으면 좋겠다 이겼다 알겠습니다 이거 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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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내 욕한거 욕한거 같은데 다음에 오면은 욕하겠다라는거 얘기하는거 같은데 딜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네요 근데 그전에 제가 보내버렸어요 봐준거 같애 그쵸 그쵸 4줄까지 아 오케이 좋아요 확인 오 벌써부터 공격이라 음 나쁘지 않았죠 나쁘진 않았지만 상대가 곧비나리여져야 잘하긴한다 야 아 진짜 왜 안뜨는거 같아 이렇게 잘 안뜨는거 난 스피드 필요한건 나에게 필요한건 스피드 아이니드 스피드 아 아 짝땡인줄 알고 아 짝땡인줄 알고 이런 실기를 줄여야돼 그래 이런 실기를 줄이려고 게임하는거야 가라 가라 가버려 와 됐다 됐다 와 와 공격을 잘한다 찰지게 잘하네 아 안된다 저게 이게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가버려 가버려 공격을 너무 정직하게 안하나 내가 공격을 너무 정직하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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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바꾸면 안됐었는데 괜찮아 와 되게 집중하네 지금 와 대기 집중하네 대기 집중하네 대기 집중하네 대기 집중하네 대기 집중하네 아직 안갔어 아직 난 끝난게 아니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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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은 줄 왔다 우와 안죽었다 이걸 타라 왜 이렇게 안죽어 방심하지마 방심은 실패의 큰 원인이 되버려 지금 보내버려야돼 지금 보내버려야돼 가 저리 가버려 그렇지 와 와 2대0 좋아요 그래도 고치나리의 실력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 멀었다는 사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거야 벌써부터 망했는데 와 망했다 끝 아 너무 사키만했어 조용 자 아 진짜 4개를 채우고 싶은데 4개를 채울 수가 없잖아 와 잘한다 잘한다 인정 와 이렇게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고피나리가 쉽게 갈 것 같애? 안가 쉽게 안간다고 어 오 깜짝이야 고피나리 쉽게 안갑니다 쉽게 못가요 쉽게 안갈거에요 쉽게 안가요 쉽게 안가요 가라 아 아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아직 끝난거 아냐 자 긴장 늦추지마 긴장 늦추면 안돼 긴장 늦추면 안돼 긴장을 늦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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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라 가버려 공격했어 이야 이겼다 와 어렵습니다 잘 깎았네요 감사합니다 굿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치어 퍼 미 땡큐 일곱 분이나 계시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계셔 A 찍고 말겠어요 아 찍고 난리 뭔소리에요 A 아니세요 근데 우행님? 실력은 A 이상인데 아 B에요? 실력은 뭐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와 드래곤 레미 드래곤 레미 좋아요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키보드가 안 먹여서 깜짝 놀랐네 아 잘못뒀다 잘못뒀다 하지만 하지만 빌드를 완성되간다 젠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왜 바꿨지? 바꾸면 안 되는데 아 이번엔 좀 말아먹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투표해주는게 또 고투나리의 매력이죠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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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을 해볼까요 아 아 아 아 아 너무 너무 실력으로 연달아했다 아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끝까지 끝까지 힘내 도피야 끝까지 힘내 넌 할게 있어 이길게 있다고 다음판에 다음판에 이길 수 있어 아 다음판에 어 전파를 만났던 상대? 아 그런가요? 이번에는 와 근데 스피드 빠르다 쌓는 숙도 왜 저래 아 왜왜왜 어 왜 안 먹히는 거야 가라 이걸로 한방에 갈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라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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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려워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가렵지? 응 가라 이정도 공격했으면 한번 가야지 그렇지? 아 빌드 끝나면 느려지네요 그렇군요 저 빌드만 잘 참으면 된다는 얘기만 확인 이게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맞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터넓 완전 말린 건 아니라는 거 완전 말린 건 아니라는 거 아우 저거다 두면 안 될 수 없는데 야아 장난 아닌데 야아 저것만 잘 잡으면 되는데 사람이 달라졌는데 이런 봐주고 있는거 아니에요? 아 왜이래 아 왜왜왜 저게 왜 저렇게 되는거야 아 바로 힙하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와 진짜 어렵네 니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가 볼일 다 봤으면 가라 볼일 다 봤으면 가 난 방심하지 않아 끝까지 공격을 퍼부울거야 아 아 아 아 저기밖에 둘 데가 없나? 아 이번엔 잘 잘못했다 하지만 이대로 죽진 않아 아 더 안나오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뭐야 바꿨는데 아 아 잘했다 괜찮아 GG 매너는 지켜야지 매너는 지켜야지 한 두판만 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매일 아마 저기 번호의 방송 진행할겁니다 테트리오 테트리오 연습을 좀 빡세게 하려고 테트리오 이번엔 다른 사람이로 이겨보자 이겨보자 테트리님이 주셨던거 저기 잘 부분있는데 빌드가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아아 어 리버니 계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보신냐리 개인적인 연습이라 와 한 번에 공격 들어오는 것 보소 오 어 뭐야 아 아 젠장 잘못 땄다 오 잠깐잠깐 아 왜왜 어양 이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 이런 실수만 하면 안되는데 에이플러스에마이너스에 위해서 아 실수가 너무 잦아 이건 알지롱 하지만 내가 하려는 빌드는 그게 아니었지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위험했다 와 위험했네 빌드를 쌓으려다가 위험할 뻔했네 득보잡빌드겠지만 여러분 아 왜이래 아 자꾸 이런 실수가 너무 잦아져요 어떡해 이거 어떻게 잡아 아니야 그때 실수로 했을때 얼만큼 잘 이렇게 실습하느냐도 실력의 일부분 아 아닌데 너무 실수를 많이한다 미쓰드람이 너무 많아요 아 왜이래 고수양 고수양 그러지마 졌잖아 아 미쓰드람 너무 많았다 상대 나랑 똑같은거 하네 아 진짜요? 아 이거는 번해방송입니다 번해방송 고수양이 연습하고 싶은데 방송은 켜서 방송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주무시러 가셔도 되고 다른거 하시면서 잠깐 보셔도 단게 없습니다 오 클럽됐다 클럽번이었다 와 위험했네 아 아 이제 한방에 보내버려야되는데 한방에 보낼 빌드 는 없지만 어쨌든 가라 아 뭐야 아 뭐야 왜 저쪽 차이로 안들어가 안심하지마 안심하지마 가라 가 와 아니요 24시간 방송은 아니에요 네 24시간 방송은 아니고 잠깐 연습방송하는거기 때문에 자 이대로 역전강 나옵니까 방송 과학이 여기서 나오나요 나 일단은 스피드 빌드를 외우면서 스피드를 하라고 하지만 빌드를 연습하기에는 스피드가 늘진 않아죠 아 아 자꾸 이런 식도 나오면 안됩니다 이게 아 이거 넣을 수 있나요 들어간다 들어가네 고스나이는 굉장히 필사적을 하고 있는데 안죽어요 상대방이 아 또 잘못됐어 뭔 생각이지 고스나 고스나 뭔 생각인거니 무슨 생각을 하는거니 무슨 생각 안했는데 원인이 아무 생각은 아니셨던가 이렇게 믿기다이 많지 하지만 결정적으로 잘했어 하 그쵸 목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모기 진짜 짜증나요 모기 진짜 장난아니에요 죽어도 죽어도 계속 나오는 모기 떼들 아니 와 또 실수할 뻔했네 안나오네 아 아깝다 연속으로 해가지고 없게버려야 되는데 우와 아니 왜 그렇게 되는데 왜 왜 왜 우로르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으아아우야 아직 출석체크 않으신 분들은 출석체크 해주시구요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가겠습니다 이게 공식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기면 또 신나서 아니에요 고슈나리를 몰라보시고 고슈네리가 설마 그런 스트리머 생각하신거에요? 아직 고슈네리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네 너무 많이 아시네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고슈네리 대해서 너무 많은걸 알고 있어요 나 공부도 해야된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게 있어가지고 공부도 해야된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이거 혼자서 연습했다고 말 안하고 근데 역시 방송을 켜고 연습하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이제야 방법 알았죠 공격 들어오는거 보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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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렵다 왜이렇게 잘해 다들 좀 못하면 아 돈 나나 이건 안되겠지? 안되네 에이 괜히 딴거 아 뻗지다다가 뻗지다다가 아 모기 잡는 공부해주세요 아 젠장 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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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괜찮아 내가 더 빨리 움직이면 돼 더 빨리 움직이면 돼 더 빨리 움직여 스피드 와 장난 아니다 공격 오는거 진짜 탈벌하네 아 안된다 공격 오는거 진짜 탈벌해요 한방에 딱 끝낼게 있으면 좋은데 끝내 아 좋으면 좋겠는데 안나왔어 가라 가라 와 공격 진짜 엄청 들어오네 아 뭐야 아 왜 왜 그러는거야 고쌰 억울한데 대체 왜 그러는거야 고쌰 집중력이 흐트러졌니? 흐트러지면 안돼 남해 남해 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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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나? 망했다 아 망했다 상대방 쇼포트 드랍은 기본속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힝힝 와 근데 잘한다 진짜 휴먼 고수들이 진짜 많은거 같아요 아 진짜요? 와 장난 아니다 저렇게 연습기를 쓴다고? 나는 이렇게 한방밖에 없는데 이래서 빌드 연습 빌드 연습 이러시는구나 아 빌드가 없으면 역시 끝낼수도 없어 뭐야 상대 뭐하는거야 멈췄네 상대 멈췄다 뭐야 상대 튕겼다가 다시 들어왔네 본의 아니게 1등 본의 아닌 1등 상대 이제 열받아서 이제 제대로 진심모드 가시겠죠 그 전에 그 전에 헐을 찌른 공격이다 야 헐을 찌른 공격이었다 방금 쌓는거 보고 바로 지금이다 해가지고 바로 공격했습니다 와 타이밍 타이밍 죽었다 타이밍 죽였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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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갔네 와 지금이 딱 기회다 스파터를 던졌구만 기회가 아니었구만 기회가 아니었구만 잠깐만 기회는 전쪽이 보고 있었구만 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와 어렵다 아 역시 빌드 빌드 연식이 필요해 나한테는 필요한건 빌드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런 미끼들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깝다아아 아 아 미시들아 자아아 그러면은 한판만 더 하겠습니다 딱 한판만 진짜 네 아 한판은 이겨야지 그래도 네 한판은 이겨야죠 진짜 못이기면 안되지 이겨야지 이제 매치 안 잡히나? 대규모 게임 가능한 걸 해야 할 듯 시청 가능한 게임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배그는 백망했거든요 제가 못해서 배그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진행력이 댕굴이잖아요 농담이고요 그래도 리액션 목소리 리액션 하나만큼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유료 게임 유입이 가능한 유료 게임이면 좋은 것 같은데 생선이야 약간 늦었다 자 다시 진심 모드로 가자 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죽을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공격했다 그래도 와 근데 어렵다 왜 이렇게 잘해 좀 못하면 안 되겠니? 좀 못하면 안 되겠니? 좀 못하면 안 되겠냐고 너무 잘하잖아 아 바꾸면 안 되겠는데 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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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나? 짝대기 안 나오지 한 번만 더 짝대기 나와 쩨쩨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잘못됐다 판단 미스다 오 근데 잘됐는데? 상대 방심했을 때 얼른 쳐야 돼 방심했을 때 얼른 쳐야 돼 내가 왜 이걸 지지라면서 해야 돼 지지를 치게끔 만들어야 돼 가라 가 가 가 가 가 안 가니? 살았니? 살았구나 와 내가 죽겠네 이제 아 아 또 또 또 또 고시양 힝 고시양 고시양 안 돼 아 고시쿤 그러시면 안되디예봅니다 아 실기만 안했어도 비비 비비 있었는데 아쉽다 비비지 못했다 아 아 아 아 저기 아니었구나 아 아 자 이거는 지든 이기든 앞판하겠습니다 어찌나니 너무 늦어버렸죠 내일 또 출근인데 할것도 있고 어! 어! 아조... 맨붕 오네 개구리 아무튼 이 사람은 살거야 분명히 빠른 판단으로 타게 나가야돼 어 안녕하세요 빠른 방법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아 왜이래 고쌍 아 저것이 기회인데 아 기회인데 아 기회인데 왜 자꾸 실수해 아 왜 자꾸 실수하니 기회인데 저것이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 기회 놓쳤다 고쌍 니 실수 때문에 놓친거야 반송해라 고쌍 아 보내버릴게 있었는데 아 아깝다 방금 실크가 좀 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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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기 비공식방송으로는 방송 비공식방송 11시 반까지 하는거 외에 테트리오를 좀 꾸준히 연습하려고 방송킬려구요 꾸준히 리그로 위주로 진행 위주가 아니고 리그 위주로 해가지고 아 아 왜이래 힝힝 원투들이 많아요 잔실수들이 많아 이 잔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요새 테트리오가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고쌍에서 그래서 나도 연습을 안하면 안되겠더라구 제대로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을 킨겁니다 와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와 왜 이렇게 안죽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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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죽어줘 제발 안죽니 쥐는 곁으로 가라 가라고 아 잘못됐다 저게 아닌데 판단 미스 지금 보내버려야 되는게 정상인데 아 보낼 수가 없어 고시나리에겐 빌드가 없어 보내버릴 수 있는 빌드가 없어 아 젠장 실패했다 괜찮아 저정도는 실수 실의 실수도 아니야 실패였다 큰실패였다 큰실패였어 빌드하나 아 네네 나중엔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저기 qw 아 qw님께서 저기 빌드 그 그림 그려놓은거 그거 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되가지고 쌔치기를 못하겠더라구 쌔치기를 못하겠더라구 야 집중 고도에 집중해시기 아아 왜이래 와 엄청난 큰식 깨버렸다 이사 오늘은 CTB 좀 어려운데 아아 왜이래 보лючнд 헤헤이 흐이 망했소 어떡해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인공호흡이 안돼 아 эту 아 너무 너무 실수의 연발했어 고쌍히 망했어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인공호흡이 안돼 아 진짜 너무너무 실패 연발했어 아 실수만 했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 QWR님이 아니셨나? 아 테트리오님이셨다 맞아 테트리오님이셨다 죄송해요 아 맞아 준석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연습중이에요 한판만 더하고요 원래 마판이었는데 한판만 더할게요 저기 제 디코드로 가면은 예전에 그 있어요 저기 그 뭐냐 그 링크? 링크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재요 길드를 되게 쉽게 이해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찐막 연습중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비빌 수 있는 실력정돈돼야 저도 진행하면서 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다가는거만 보여드리면 안되잖아요 2년걸리겠네요 그래요? 그쵸 2년걸리긴 하겠지 이정도 실력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명암도 못내밀어요 아 아 이건 안가네 상대도 빌드를 준비하고 있었구만 상대도 빌드를 준비하고 있었구만 아 아 지금 멘붕왔어 아 뭐야 언제 바뀌었어 아 난 바꾼적이 없단 말이오 아니면은 내 본능이 바꾼건가 아니면은 내 본능이 바꾼건가 oupCAD 자 불평하기전에 하나로 더 깎을 생각이나 하자 아 뭐야 왜 이걸로 바뀌어 아 왜 이걸로 바뀌어 아 아 네 좋아요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줘 계속 지고있잖아? 이겨야돼 이제 언제까지 지고만이 살 수는 없다 언젠간 곧기나리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아 잘자요 와아 뒤통수킬 그쵸 제가 할수있는게 이거밖에 없쇼 쟤들대로 싸울거라고 타이밍보고 아 아 안된다 자 정신차려 고스키야 정신차려 넌 지금 여기서 당할때가 아니야 빨리 다음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라 다음을 생각해 다음을 아 아 왜이렇게 굼뜨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아 어떻게 깎았냐 어떻게 깎았냐 어떻게 깎았냐 그냥 바로 쌓이는구만 아 아 이거 지금 나오면 안되는데 아 젠장 아 여러분 말씀대로 빌드를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 안돼도 빌드 연습을 좀 해야겠어 아 아 또 또 실수했어 하지만 이겼다 아 새벽 5시요 새벽 5시가 리셋입니다 이거 외국 시간 기준이에요 어느 나라 시간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시가 리셋이더라구요 아 그렇게 늦게까진 않아요 근데 뭐야 근데 언제 오셨어요 엘링크님 저 모르는 차이 오셨구만 앗 이거 가끔 안되는데 아 와아 미치겠네 와아 방법이 없다 와아 방법이 없다 뭐야 뭐야 답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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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씨 다저씨 으 으 으 으 가라 새로 태워야겠다 으 으 으 여어 어렵다 오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상대편 왜케 잘해 아 잘못됐다 하지만 잘 떴다 제발 짝대기 한번만 나와줘라 짝대기 한번만 나왔다 가라 깼다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고시나리가 오늘도 열심히 연습해서 A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찍 했어요 일찍 했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기 공식 방송 제외하고 이렇게 한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송을 할 거니까요 저희 테트리오 방송 위주로 할 거거든요 비공식으로는 그러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밌 ように